서로 다른 두 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끼리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신인식 교수 연구팀은 각각 실행되는 앱을 마치 하나의 기기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가상화 플랫폼 모바일 플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하나의 기기 안에서만 신호를 주고받던 것을 다른 기기 사이에서도 가능하도록 통신 영역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